스마트 타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앞뒤 좌우 잘 오셨어요 일로 와봐 잘 왔어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엘기도원에서 이제 두 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이제 친밀감이 어떻게 되겠다?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고 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도 어떻게 우리들과 차츰 차츰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또 한번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제목이 왜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 드린 예배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아버지도 부르면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 분명히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도 분명히 명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육신의 아버지도 무슨 심부름을 시키던가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왜 나를 부르셨을까? 분명히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개인이 이 말씀을 다 이렇게 깨닫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돼요? 비 오니까 뭐 이 부러지고 쓰러지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빌어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하려고 오신 거라고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제 하나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살려면 말씀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뿌리 없는 나무는 흔들리고 쓰러져 비바람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도 견고하게 다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저령은 창세전의 힘이 택하여 왜 부르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세 가지 뜻을 분류하고 왔습니다. 부르신 까닭은 무엇이며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며 부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까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저희들이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창세전에 이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까닭은 목적은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려고 하늘 기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허비 없는 성도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불참견이 뭐 강사 목사님들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길 못한다고 했어요. 10에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평생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을 부르짖고 믿음 때문에 씨름하고 믿음 때문에 몽보림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 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 거룩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은 신뢰 신실 또는 보증 확신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믿는다. 맡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내 인생 내 인생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보셨나요?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많이 하죠. 고백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맡긴 적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한테는 어릴적은 육신의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이것이 없다 그러면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 걸 믿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고 그렇게 가시나요? 그게 잘 안되네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는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대요. 그래서 11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성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지용서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성도는 인정받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제사함 받게 하시려고 의족께 하시려고 권받게 하시려고 하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머리에 대일지언정 홀이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 나눠줄지언정 꾸른자 되지 맙시다. 또 치었지 않은 사람 되지 마세요. 개풀고 사십시오. 그냥 하고 잡으면 안 놓고 이렇게 나만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셔요. 그냥 마음 열으세요. 좀 삐딱하고 좀 안 좋은 거 있지만 풀어야 마음을 넓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찔러 아퍼 때리지 말고 찔르면 아프지만 차가 없으세요. 때리곤 아프다고 그러지 찔르면 왜 찔러냐고 그러지 자 운전하고 가다도 그런 일 맞습니다. 기어들기에는 안으로 싹 들어와요. 전원에서 여기 운전하고 왔는데 싹 들으면 열밉지요. 그런데 그 남바를 불러요. 제 남바가 50 용도에 사륙 구환화입니다. 그러면 50 용도 사륙 구환화 초코바를 지어다 하고 가면 싹 풀려요. 싹 풀려요. 그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근데 변하는거죠. 믿음 상환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표 떼레가 어디야 전부겠죠. 하늘 날아갈 사람들이 xx해서 되겠냐고요. 그쵸? 그냥 축복을 해주고 나면 내 마음이 축복한 사람이 화날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요. 여기저것은. 아니요. 이 밤에 딴 바람에 살거나 축복을 지어다? 축복해주고서 여기서 화 갖고있으면 그건 거짓이잖아요. 화가 풀리더라고요. 한 번에 두 번에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없어. 앞에서 아무리 밀리고 힘들게 해도 빵빵 안해요. 참는거에요. 그럼 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내 뒤에서. 그럼 또 가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 하려면 힘들지요. 하나님 편에 기 쓰임맞는 정도로 축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흠이 없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 칭함을 받으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또는 이런거를 성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도우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도우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도우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저희들에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면서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많이 스친 부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루에 우리 네 번씩 하지요? 네 네 번씩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나열해 놓고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전능주를 우리가 모시고 사느냐고 주문의 욕듯이 그냥 욕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 저도 주문의 욕듯이 지금까지 전능하신 내 주님을 몰라보고 그랬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 막 울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빽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냥 빨리빨리 전등하사 전등하시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분이 생각없이 하는거 아니잖아. 주문의 욕듯이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정말 전등하신 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막 그 뜻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 예 맞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바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바르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네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 이름을 통해 내 반서구의 교회를 세우리라. 머리댐에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이 바라야되요. 우리 주변에 이제 지금 혼란의 시대가 많이 옵니다. 신천지라던가 하나님의 교회라던가 여러 등등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이단입니다. 또 신천지는 이 이단입니다. 통일 계속 뭐라고 이단 종교만 어찌 잘 알고 있는지 예 그래서 다 이단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성경은 너희는 세상에 나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아요. 그러면 낮에는 어둠이 물러가지 그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절대로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속에 죄가 주님이 피로 비쳐지면 빛이 비쳐지면 이 속에 있는 죄 숨기면 둘통 안 날 것 같지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저 자매를 미워해 그럼 우리 주님은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내가 저 자매를 저에게 누구를 미워했으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저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건물을 덮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자꾸 삐치고 빠지고 믿으면 안 돼 우리 믿는 자로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사위위 종교들이 이제 기성교회를 험으려고 많이 들은 양 예 마음이 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상대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 분은 그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몇 절 몇 절 몇 절 하면서 탁 탁 탁 탁 이렇게 다 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더듬 더듬 그러다보면 훈련된 자로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거룩해진다 믿음은 뭐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예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저의 부원장님을 보면서 마음을 느끼고 사랑으로 그걸 다 감싸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걸 보고 참 존경하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존경 안 해요 참 과연 내가 저 자리에 나를 갖다 온다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전 못합니다 전 못해요 전 못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사랑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하는 거예요 응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을 어떻게 한다고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바르게 고백한 페드로처럼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 페드로가 과요나 시골이었었잖아요 그런데 페드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돼 네 과요나 심오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 멈춰서 그대 하루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 성숙해야죠 젖먹이 신앙에서 계속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젖만 먹고 살 수 없잖아 이제 지난해는 젖먹을 싸우면 올해는 이제 딱딱한 뭐도 좀 씻고 신앙생활이 자꾸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난 미워하고 싸우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고 한번 되돌아올까 이거 아니거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움에 도달하고 있으면 찬양해도 하나님 받으신다? 너무 기쁘게 하는 척만 하는거지 내 속에 엉어리가 그렇게 져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받는 신앙생활이니까 이제는 마음을 열고 사람으로 감싸하며 좀 허쩍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냥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실수하고 그렇게 사는거지 그럼 실수하면 아 나도 주님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못해 좀 가시면 안된다는 거구나 예 그래서 서로가 넘어가고 그렇게 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자리에서 과연하시구나 내가 보기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서구에 내가 회의를 세우리라 머리들에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귀에는 4대 축복권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기독교의 4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 기독교는 예 믿음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하다는 것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는 기독교는 예 믿음으로 뭐를 받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네 소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며 기도하면 뭘 주신다 아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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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지 네 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아래면 내 죄를 아래면 성령을 주십니다 네 세 번째 또 있어요 기독교는 무엇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받습니까 예 축복 아 이 하나님께서 예 축복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만들고 찬양 받기 위해서 저희 지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운 짓도 하면 주시겠어요? 말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말 잘 들으면 한 개 주고 두 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덤도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달라고도 안 했는데 덤으로 이렇게 하나 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덤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기독교는 첫째는 뭐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그럼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면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일 네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회개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또 말 잘 듣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우리가 자 이걸 다 행위했어요. 그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지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에요. 영생의 복을 철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에요. 얼마나 밤새에요?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그래서 어디 가도 종교 있습니까? 그러면 자부심을 갖고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하시는 거에요. 예수 믿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가슴 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세상 대통령 아들도 어디 가면 다 대통령 아들이 이렇게 뽑네요. 왜? 시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인간적인 그런 정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가 왜 왜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도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나와.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어디 가서 수줍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좋은데 점점점 그러면 그쪽에서 믿으면 좋은데 믿으라고는 안 하는 거든 그럼 거기에 자꾸 뭐가 이렇게 이상화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으면 좋은데 그러면 집이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자꾸 기절해서 맨돌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뱉으면 저주하면 정말 저주받아요. 상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인 기독교 4대 축복관이 있습니다. 여덟은 바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여러분들 되시지 마시고 믿음 없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마지막 때 활란 날에 하나님이 예수와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과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라고 하죠. 주님의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신하고 기도하고 세월을 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찬양 중심의 삶을 살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사용할 목적이 다 달라 그래서 저는 늦게 신학을 시작하고 전도사 때부터 사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때가 돼야 돼. 왜 나를 안 쓰지? 때가 돼야 되겠네. 초등학교가 1학년, 6학년으로 그렇게 스카우트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통해야만 이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 용도대로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 없이 절대 사용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앞에 한도 교회만 아니라 세계 열방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바른 천국이 되어서 정말 어떤 그 곳에 가더라도 주님을 천국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뭐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그죠? 평신도도 똑같고 주의정도 똑같고 관사님이나 청구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말씀대로 해요. 예수 믿으면 너한테 쿨을 얻는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가지고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제사 안 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 안 받은 거룩한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닮은 모습 예수 눈을 보여줘야 내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거룩해졌나 눈으로 보여요? 내가 믿음을 통해 험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나 눈으로 보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 제사 안을 받은 성도는 모습이 편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변해의 종교예요. 몇십년 성장들만 더럽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더 무처척하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성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흘리고 흘리고 흘려도 계속 눈물샘이 터졌는데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냥 영화 필름처럼 주마등 처럼 스쳐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지. 잔치집에 포도주 없으면 잔치 끝. 잔치 끝이야. 그러니까 성령 포도주는 성령이야. 우리 성령 없으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모습으로 변해야 되냐면 예수님 탄문무습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큰 중심적 목적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사올이 가올로 바꿔주듯이 기도로가 신앙고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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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겉사람이 바꿔줘서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저를 저를 자책하면서 그런 걸 갈고 해요. 너 서영남이 네가 목사야? 그렇다면 너 목사가 모여 정말 진실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잘 가고 있어? 저를 자책에 가끔 합니다. 그래서 혼자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울면 또 울고 또 제사 안 받고 뭐 어디 기도원 가니까 상담이 2,300이나 아 참 몰랐어 거져받았으니 거주주라고 왜 전하는 말씀 어디서 돈을 요구해 아 혼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열 명이 병을 굳혔는데 거울명은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 모르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열 명은 세상으로 왔어요. 한 번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복불복 왜 가졌습니까? 구원을 받지요?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가 되지는 않다.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면 평고침 받으면 감사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황금 그냥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여 저번 때 어디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저는 성전에 가면 그냥 다녀와도 잠깐 다녀와도 상대 상대상에 달면 있는 대로 그냥 정성을 담아놓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하니까 내일 예배 드릴 때 드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에요. 내가 올지도 모르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현재 숙고하여 과거형 아니여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원대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그때는 천원짜리밖에 없어서 못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천원짜리만 있는 거 하나님 아실까요? 이렇게 천원짜리만 어때? 정성 담아서 믿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왜 천원짜리라고 안 받아? 우리가 성경에 아벨과의 가인의 제사 정성 담아서 드리는 거 우리 주변 봤습니다. 아기다툼하고 이렇게 싸우고 옛날에 저는 싸우고는 절대 헌금 안 해요. 육과도 화합해서 사랑하고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고 부부싸움이고 무슨 무슨 뭐 복받기 위해서 예금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안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그런 거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그런 거 즐겁고 행복할 때 주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은 저저하게 기분 좋을 때만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은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 주름도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헌금을 헌금을 11초 노하고 그렇게 했어요. 도구싸움 하면 그나마 안 들었지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빠져요. 우리가 마음 담아드려야지. 그냥 그냥 쓱 써갖고 이거 하니까 잔돈 1500원 드린 적도 있습니다. 교회 심호할 때 없어 그러니 어떻게 500원 봉투 다 넣어갖고 드린 적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죠. 그하고 두렉돈 받으시잖아요.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전체가 그건데 어떻게 할까요? 부자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칭찬해 주시잖아요. 성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변해야죠. 공교니까 이제 병든 사람 오면 병 못 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오면 할렐루야 천국을 향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를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성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잖아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듣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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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후모하며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깨야 돼요. 그러면 불과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건 하나님께서 하셔 성도 안 온다고요?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내가 안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보내야 이 사람아 내가 내가 변해고 내가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 붙여 하나님은 내가 안 좋았어 그냥 진짜 그냥 까칠한 사람인데 까칠한 사람 보내요. 왜? 나를 다듬기 위해서 그런 걸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기도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네가 좋은 사람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붙이지 말라고 하시고 좋은 분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도 먼저 내가 내가 남의 탓 아주 많으세요. 나요. 그리군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두로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때 바닷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로 그렇게 했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나는 신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나를 따라하니까 기두로가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금을 씻고 있었어요. 화를 따로 하니까 볼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굴는 거나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땀을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이번에 와서 제가 이제 우중이 그러니까 많은 걸 느꼈는데 못 오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죽어도 죽어도 내 시간만큼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이야. 그냥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찾아서 일을 시키지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안 시켜요. 그래서 발전성 있게 가야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으면 가는 거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신자로 가면 안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있는 날 다 버려야 됩니다. 던고 버리고 던져버려야 하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등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행 좀 되니까 우리 동기관이 아이고 저런 게 무슨 이렇게 무시했어요. 저를 1년을 봤습니다. 안 와요. 좋아. 나는 주님 손붙잡고 하리라 이러면서 간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으니까 막낸데 제가 저희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더니 세상을 기도원으로 왔어요. 이제 오더니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잘못된다는 거로 오를 하나님의 종을 흔히 무시했다는 거죠. 크게 와서 왔대요. 돈 선백을 가지고 우리 남매들이 부하급 갖고 왔대요. 보일러도 없는 데서 고생했죠. 그거 가지고 보일러도 라고 감사하죠. 지금까지는 오늘도 수요일날 오전 설교해요. 언니 건사님들 기도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요. 그전에는 어떻게 설교만 하냐 저한테 그랬어요. 애기 치고 그럼 설교 하지 주혜종이 그러니까 막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를 40초 85세 큰언니 자식처럼 나를 대치고 내 위치가 주혜종인데도 자식처럼 그냥 우물뚜게 넌 그냥 애기처럼 빠질까 항상 그래서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아 나 당당하게 가서 설교하고 내가 뭐냐 무슨 두려움이 어딨어 내가 하나님 하나님 보고 이런거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한테 하는데 뭐가 묻히고 내가 당연히 기가 죽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들어서 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부터 내가 결단하셔서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저 동기간 1년 끊었습니다 전화도 못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울면서 왔어 완전 하나님의 자녀를 해결해 주시지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언니들한테 올 필요 없어요 엄마한테도 왜 때로는 이제 모인 안사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평생 직업이고 법우요 그런데 그 그물을 식당을 버리고서 그러니까 생계에요 자기 그런데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껏 바라보면 못해요 주님 따르라면 주님 말씀대로만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믿는 것이 어렵다고 들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시는데 우리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가 주님 가요 이렇게 아니잖아 주님 내가 이거 할 거예요 주님 해주세요 아니죠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해놓고 주님 해달라고 그래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고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도 그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 고민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를 미워해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주님 내가 주는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지 내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언제만 쑥 제거해줘서 그를 사랑하게 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그 자리에서 따라서 정말 천국을 받지 않습니까 예 머리번에 죽고 바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 기도할 때 예수님 기적이 선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선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 역사에 주옵소서 병고치나 은사도 집사 평신도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다 고치면 받습니다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 마음이 내가 여기 병고치러 왔으면 내가 주기만 내가 내가 주님께 부르치는 거예요 정말 애원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주님이 아휴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 싹 이렇게 고쳐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축복과 기적이 있게 하고 소식을 주시지 마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을 알았어요 그치요 우리는 이제 4대 축복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축복 권해 들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숭력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 가신 길 우린 따라만 가면 쉬워 이렇게 나라고 하는 질도 모르게 내가 찾아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이 십자가 따라가면 돼 내가 가고 있어 내가 질도 모르는데 내가 가니까 힘들지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알려줬는데 내가 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가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하려고 해 뭐라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고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받는다고 했어요 권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얘기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뭐 받는다고 했죠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네 번째는 축복 받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치암구는 아버지께로 우리 천국 없다고 분명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엄마가 믿음 주니까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길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하면 결단하셔야 돼요 모든 걸 뜯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스처님만 의지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보루카씨 하나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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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